1. 부처님 가르침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출세간의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현실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삶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문들도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깨닫겠다고 해서 찾아오는 수행자에게만 법문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저마다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삶을 살다가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세속적으로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아이들이 저렇게 꿈임없이 참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움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부처님처럼 깨닫고 싶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실을 살다 보니까 남들과 연기적으로 어울려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분별하는 중생심으로서는 남들이 쉽게 말이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막 이럴 때 그것과 나를 좀 비교하는 마음이 들지 않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내가 남들의 정말 부러운 점들이 내 인생에도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나 너무나도 쉬운 그러나 이 가르침이 불교의 깨달음 그 불의법이라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실천 수행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희 잔탄이라는 것인데요 수희 하면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 이런 뜻이고요 찬탄하면 칭찬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내일처럼 함께 기뻐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수희 공덕 상대방이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때 그것을 내일처럼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수희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옛날에 수희 찬탄의 공덕에 대해서 경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 참 불교 가르침은 참 좋은 가르침이네 이렇게 수희 찬탄을 많이 하면 세상도 밝아지고 남들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주면 서로서로 좋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수희 찬탄을 설하셨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 수희 찬탄은 그냥 우리한테 윤리도덕적으로 살라고 남들이 잘한 거를 진심으로 좀 축하해 줘라 하는 어떤 그런 윤리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서만 설해진 법문이 아니에요 왜 수희 찬탄의 공덕이 이렇게 있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경전에 나온 수희 찬탄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하여 복덕을 부지런히 닦을 적에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불가설 불가설 아주 오랜 겁을 지나도록 이렇게 각가지 바람일 문을 원만히 갖춘다 각가지 어떤 지혜의 행동들 수행들을 원만히 갖추고 또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고자 마음을 내고 또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어떤 실천행에 대한 그 모든 선금들을 나도 따라서 함께 기뻐하며 시방 모든 세계에 육치사생의 일체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따라 기뻐하며 일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잘하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것 뭔가 참으로 잘했다 싶은 공덕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티끌 같은 공덕 하나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일처럼 함께 따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방 3세 모든 성문과 벽집을 또 유학 모학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따라 기뻐하며 즉 일체 모든 수행자들 소승의 수행자든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든 적게 수행자든 일체 모든 수행자들의 공덕을 함께 따라 기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보살들이 한량 없는 난행 고행을 닦아서 무상 정등보리를 구하고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끝나지 않으리라 라고 원을 세우는 것이 화음경 보현 행원품에 나오는 보현 보살님의 어떤 열 가지 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남들이 부처님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칭찬 찬탄 함께 따라 기뻐할 뿐 아니라 일체 모든 수행자들의 공덕을 기뻐할 뿐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들이 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지도론에 보면 수희 공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불어 함께 기뻐한다 수희 공덕 수희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보는 이가 마음으로 더불어 기뻐하면서 참으로 장하구나 하는 칭찬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비유컨대 마치 갖가지 묘한 향을 한 사람이 팔고 다른 사람이 살 때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향의 향기를 맡지만 그 향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 그 사고파는 두 사람 누구도 잃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보살은 수희 찬탄하는 마음으로서 복덕과 가보를 내어 회향하며 수희 찬탄은 곧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량하는 것이 되므로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이의 보시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작은 물건을 구광에게 보시하더라도 바치더라도 아주 많은 대가를 얻는 것과 같다 소라를 불 때 이렇게 피디 같은 소라를 불 때 기우는 아주 작게 써서 불었는데도 그 소리는 큰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큰 공덕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함께 따라 기뻐해 주고 내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고 칭찬해 주고 수희 찬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공덕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공덕이 상상할 수 없이 큰 공덕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공덕과 똑같은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과장 같았어요 옛날에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직접 직접 보시한 것과 그것을 진짜 내 마음처럼 수희 찬탄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일인 것처럼 함께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이 지은 그 복덕과 같을 수 있지? 그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그건 그냥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좀 돈발하라고 좀 착하게 살고 함께 기뻐해 주라고 그런 방편을 쓴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요 저 사람이 복지인 건 저 사람 복이고 내가 복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분별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너 따로 나 따로 저 사람 따로 나 따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각자 원래부터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은 원래부터 역사 이래로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떠나가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 모두가 실제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다 따로 떨어진 세상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불의법의 진실 불의 중도의 진실 이 깨달음의 안목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해탈 열반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법의 자리 이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란 말이에요 마음법 유식이니 또 심외 무물이니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자기 마음일 뿐 바깥 식이라는 것은 없다 마음법 유식이라는 말도 있고 삼계 유심이라는 말도 있죠 삼계가 오로지 마음이다 우리 생각에는 저 세계가 원래 이렇게 다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심외 무물입니다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요 세상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부자 가난이 갑자기 여기서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아 내가 나이가 몇이구나 내가 남자구나 내가 능력 있구나 능력 없구나 잘났구나 못났구나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창조가 되죠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에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 마음을 인연해서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이 동시에 생겨나는 겁니다 동시생 동시멸 인연생 인연멸로 인연따라 여기에서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몰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은요 이것과 저것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계가 없잖아요 내가 기절해 있다 깊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속에 빠져 있다 했을 때 그때 세계가 있을까요? 우주가 있을까요? 실제로 병원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공항이 오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걸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될 때 임시방편으로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약을 투여해서 그냥 아예 며칠 확 자도록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이 생각 분별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분별의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때 잠에 떨어져 버리면 생각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도 그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 괴로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시달림을 하느라고 장례식장을 많이 가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돌아가신 것을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친구들이 막 운상을 온단 말이죠 그럼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친구들과 막 얘기 나누다가 상복을 입고서 하하하하고 웃기도 해요 그게 문제인가요? 당연히 인연 따라 웃기도 하죠 내가 지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거의 마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마음을 보내기 때문에 나에겐 지금 이 마음이 연기되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연 따라 웃을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누가 와서 운상을 다시 들어가면 또 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보내는 것이 여기서 있다라는 현상으로 창조가 되거든요 제가 전에 12연기 설명한 것처럼 12연기에서 유생노사라는 것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생겨난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가 존재화 시킨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 우주를 이 우주가 언제 창조됐어요? 수십억 년 전에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찰라생 찰라멸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날 때 세계에도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은 너다 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닌 불이법입니다 연기 즉 불이란 말이에요 동체 대비심 동체 한몸이에요 한몸 한마음이에요 이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을 쫓아가면 이것과 저것이 둘로 나뉘지만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의 자리에서 이 깨달음의 안목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어디도 둘로 나뉘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곧 저 마음이 곧 저 마음이 곧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그죠? 고개도 끄덕이면서 이렇게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면서 이렇게 듣고 계실 때 뭐가 나를 지금 이렇게 듣게 하고 뭐가 지금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영혼이나 정신이 있어서 나라는 애고가 따로 있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애고가 실제 어떤 여러분의 나라는 게 따로 있어서 저마다 각자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대기 대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어떤 하나의 법이라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일심이라는 마음의 기관이 대용으로써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한바탕으로 돌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음 주인공 일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제 말을 듣게 하고 제가 말하게 하고 말을 하는 것도 마음 하나고 말을 듣는 것도 마음 하나가 한다 이거는요 교리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상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요 뭐 엄청나게 깊은 명상 상태 들어가야만 삼매를 체험해야만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 가르침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직접 내가 잠시 분별을 내려놓고 분별만 잠깐 내려놓고 생각, 언어, 개념 이거 잠깐 내려놓고 그냥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그냥 여기 있을 때 제가 소리를 일으킨다 이 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라고 이렇게 경험하지만 그냥 명상 상태랄까요 내가 저 소리라는 거 분별이잖아요 나 저 소리라는 거 분별이잖아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도 분별이고요 스님이 컵을 때린다 또들긴다 이것도 다 생각이고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그 언어 개념을 전부 다 잠시 내려놓고 진짜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진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나, 너, 내가 저걸 듣는다가 실제 경험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험되는 건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게 통으로 하나로 경험되지 내가 저것을 듣는 것처럼 둘로 나는 주객이 둘로 나뉘듯이 경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전에도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뿐이거든요 하나의 법, 하나의 마음뿐입니다 세상에 법계의 본래 실장이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마음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돈을 1억, 10억, 100억을 벌었어요 그 번 게 실제 내가 100억을 벌었다가 경험됩니까? 실제 100억을 번다는 것은요 이 통장에 숫자로만 있어요 내가 100억이라는 돈을 집안에 뿌려놓고서 거 들어가서 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 있는 사람이나 1억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고픔은 밥 먹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한 모금 먹을 뿐이에요 실제 경험되는 것이 100억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됩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은행이 있잖아요 세계에는 은행에 그 많은 은행에 있는 돈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실제 그 돈은 허상이랍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은행에 나는 이만큼 돈이 있어 이러니까 실제 그 돈이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 돈이 실제 은행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은행에 있는 돈은 이 세상 은행에 있는 돈을 합쳐도 한 6분의 1 정도밖에 없답니다 6분의 5 정도는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허상의 돈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 아닙니까? 내가 이 땅을 이만큼 사서 이 땅이 내 거야 그거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지금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허상 아닙니까?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거야 라고 마음으로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라고 내가 분별할 뿐이지 그게 어떻게 내 땅으로 경험됩니까? 그건 허상의 세계잖아요 허상의 세계 이 아파트 내 거야 마찬가지예요 분별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에요 실제 내가 요즘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니까 당신 아파트를 팔자마자 한 달 만에 3억이 올라가지고 억울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구만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게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가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어서 나는 이 많은 돈을 보시했어 내가 그 돈을 보시했어 했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 통장에서요 내가 50억을 보시했다 통장에서 50억을 이렇게 계좌이체 손가락으로 몇 번 두들기면 가버린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그 보시한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전달식 할 때 가서 사진 한 번 찍고 이걸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보시했다 하고 뿌듯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덕이 된단 말이죠 인과왕보의 현상 세계에서는 즉, 이 사람이 그 공덕을 짓고도 예를 들어 공덕을, 큰 공덕을 짓고도 기억상실이 왔어요 그럼 어제 그 공덕을 짓는데 오늘 기억상실이 왔으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공덕을 짓는다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공덕을 지을 때 이게 내가 공덕 지은 것처럼 함께 진심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마음을 내라고 제가 수의 찬탄을 말했지만 이 말의 진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공덕을 지을 때 내 마음속에 지혜의 마음이 있고 이 불이법이라는 지혜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가 공덕을 지었을 때 내가 공덕 지은 것과 똑같은 동일한 기쁨 동일한 기쁨이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고 내가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이 곧 일체 중생이 함께 깨달은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라면 그들이 정말 잘한 일 성공한 일, 성취한 일 자식이 승승장구하는 일 남편이 진급하는 일 모든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진심어리게 내가 내일처럼 기뻐해 준다라는 것은요 실제 그 사람에게만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공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을 내일처럼 기뻐했기 때문에 그건 내 공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머지않아 그들을 나는 진심으로 기뻐해 줬을 뿐인데 나에게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인과항보로서 내가 그들이 잘나가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줬을 뿐인데 내가 잘나가기 시작해요 저 옆집에 아이들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반듯하고 아름답게 크는 모습을 내 자식처럼 기뻐해 주고 좋아했을 뿐인데 내 아이도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실제하는 외부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세상이에요 일체 유심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세상이에요 마음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50억을 보시하는 게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보시할 수 있다니까요 수의 찬탄의 공덕을 깨닫게 된다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찬탄해 주고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이 뭔가 잘됐을 때 질투하고 막 배아파하고 이걸 연습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연습하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막 상대적은 박탈감을 연습하고 질투를 연습하고 막 짜증스러움을 연습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연습되겠어요 나는 없어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없고 난 무능하고 능력 없어가 연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현실이 앞으로 벌어질 내 현실이 그렇게 무능하고 해도 안 되고 공덕을 까먹는 일들이 내 인생에 훈습된단 말이에요 훈습 연습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이 나에게 창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공부예요 마음공부 실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보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공부에서는 그것을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과 동일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의 세계입니까 마음공부의 세계입니까 이 사실을 모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조금 연습을 하더라도 내가 불이법을 확실히 증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둘이 아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칭찬해주고 내일처럼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지혜로운 찬탄을 모르니까 자기식대로의 애고와 아상의 찬탄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칭찬했는데 나한테 이런 공덕이 안 오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이 칭찬했을 때 그렇습니다 화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칭찬 여래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칭찬 여래 즉 어떤 것이 진짜 칭찬이냐 어떤 것이 지혜로운 칭찬이냐 여래를 칭찬하는 것이 진짜다 이 소리예요 즉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칭찬해야 되는구나 그 소리가 아니고 내가 칭찬해주는 찬탄해주는 그 사람이 중생이지만 저 사람이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해줘야지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 사람이 행위한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칭찬해주는 것 찬탄해주는 것 그게 진짜 칭찬이고 찬탄이란 말이에요 왜? 존재 자체가 본래 본연산매고 본래 부처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 그러니까 잘했을 때만 칭찬해주는 건 작은 찬탄이죠 방편으로 좋은 찬탄이긴 하지만 진짜 찬탄은 그냥 존재 자체로서 완전성을 긍정해주는 칭찬이고 찬탄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뭐 잘했잖아요 성적 조금 좋게 받아왔을 때 와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그 결과 성적 좋게 나온 결과를 막 칭찬해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조금 조정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칭찬하는 것이기 쉬워요 왜냐하면 잘했다 잘했다 막 하는 거는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잘해라 은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다 그래요 그림을 그렸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그 아이한테 너무 과도하게 결과에 대해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결과를 칭찬해줬다 보니까 다음에 도전을 안 한답니다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안 푼답니다 쉬운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칭찬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운 문제 도전해서 못 풀면 칭찬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자꾸 쉬운 문제만 도전을 한대요 쉬운 문제는 자꾸 푸니까 자꾸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냥 존재 자체를 칭찬해 줄 때는 그리고 또 성취 자체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과정 자체를 칭찬해 줄 때는 무엇이든 도전한단 말이죠 도전하는 그 정신을 칭찬해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더 어려운 것도 도전하고 풀고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과도하게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막 찜찜해 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해 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봐라 하고 답지를 놔두고 밖에 나가면 칭찬을 과도하게 받은 사람은 대부분 컨닝을 한답니다 또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과도한 칭찬을 안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칭찬을 안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컨닝을 하지 않는데요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을 때 야 정말 잘 그렸다 야 너 피카소인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잘 그렸다라는 칭찬을 받기 때문에 또 잘 그렸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 다음에 그림을 안 그린답니다 그 다음에 잘 그리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 부모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도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를 칭찬해 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칭찬입니다 관심 가져주는 것 내일처럼 기뻐해 주면서 그냥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것 아이가 그림 그릴 때 그냥 그 그림 그리는 그 자체를 찬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잘 그려서 찬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는 행위 자체를 찬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잘했을 때 찬탄해 주는 것은요 나는 너를 평가하는 입장에 있어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넌 어린아이잖아 너는 부처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칭찬할 때는 칭찬도 잘 안 하지만 칭찬할 때 너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다르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칭찬을 하게 되면 가르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 저 아이라는 부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지 어떻게 자기 부처를 드러내고 있지 그걸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아 그림 그리는구나 아 그것을 파란색으로 그렸구나 아 그걸 아 이렇게 또 그렸구나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고 또 하나 이건 이렇게 그리면 안 되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답을 주는 것은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라는 부처님은 왜 아 이렇게 했구나 너라는 부처님이 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나는 궁금하다 놀랍다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른 그 부처님으로서의 독자적인 독자성을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신기한 눈빛으로 그냥 질문을 던져 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따로 없는 그냥 질문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아이가 답하는 질문에 질문에 답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자꾸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냥 이 하는 거 행위 자체로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관심을 가져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따라 기뻐해 주니까 수희 찬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발산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는 부모님 옆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완전히 발산하고 살까요 그런 아이들에게 놀라운 창의력과 뭔가 창조력 이런 것들이 무한히 생성되더라는 것이죠 실제 젊은 친구들이 놀라운 창의력 창조성을 영감 같은 것들이 막 번뜩이는 젊은 친구들은 보면 부모님들이 키울 때 내가 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고 충분히 찬탄해 주고 존중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냥 무작정 그 결과를 찬탄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 그건 힘들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억지로 찬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찬탄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비춰주는 그냥 그것을 그 존재 자체로서 기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 완전한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부처가 한 마음이 하나의 부처가 우리 모두로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현현되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나보다 뭘 모를 거야 넌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엄마보다 모를 거야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이고 아빠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그런가요?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그 아이들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정말 더 낫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뭔가 이렇게 틀에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막 고정화시키려고 하고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창조력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충분히 발현시키도록 찬탄해 주지 못했을 때 존재 자체를 수위 찬탄해 주지 못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발현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했다가는 엄마 아빠한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심판받고 혼나고 그러기 쉽다 보면 그런 걸 아예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자기만의 어떤 개성 창조력이 다치는 것이죠 그냥 개성도 없고 남들과 똑같은 어떤 로봇 로봇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겠죠 저마다 자기의 개성을 꽃피울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옆에서 지켜봐 주고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 주고 즉 과도하게 판단 분별하지 않고 물론 그러더라도 판단함이 없이 판단해서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당연히 혼도 내고 해야죠 그러나 늘 판단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중생의 분별의 관점입니다 본연의 지혜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이라는 놀라운 부처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아이들이 무엇이든 그 아이들에게 한번 선택권을 줘보세요 줘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을 여러 가지를 열린 가능성을 주고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의 선택을 따르겠다 이러이러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다 너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다 하고 진심으로 한번 해보셨느냐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 아이들의 진정한 생명력 이랄까요 그 사람의 진짜 생명력 살아있음 그것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돈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자기다움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지혜로운 누군가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줄 때 거울처럼 비추어 줄 때 그래서 뭐 심리상담에서도 이렇게 비춰주라고 그러잖아요 공감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판단하지 마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이라는 수행이거든요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보아줘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어라 그게 우리의 본래 성품이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본래 성품이에요 우리가 본래 성품에 입각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부처에 입각해서 키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가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삶에 톡톡 튀는 그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비추어 주고 그대로 허용해 주고 그대로 수용해 주면서 눈부신 생소한 눈빛으로 막 진짜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나한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매 순간 놀라운 눈빛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의 하나하나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 찬탄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제가 어릴 때 장남이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장남에게 바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이 우주 전체와 같거든요 하나님과 같고 부처님과 같거든요 내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그런 부모님이 이렇게 수의 찬탄해 주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는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 분명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10년을 20년을 아이를 그동안은 내 분별을 가지고 키웠다 할지라도 지금 이거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고 진짜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내일처럼 하나가 되어서 경청해 주고 수의 찬탄해 줘 보세요 작은 거라도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존재성 그 있음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살아있음 그 세상에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은요 존재 진짜 성품은요 욕심 집착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에요 있음 본연의 본래 생명력 본래 존재하고 있음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분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있는 그 자체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수의 찬탄으로서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걸 통해서 존재 자체를 수의해 주고 찬탄해 주는 걸 통해서 아무런 분별하지 않는 걸 통해서 그들의 죽어있던 본래의 면목을 일깨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중생으로 분별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지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분별하지 않는 게 살아있는 거고요 분별하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공부했었듯이 이 우주법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는데 내가 나를 자꾸 죽이고 있어요 분별하는 걸 통해서 분별의 세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지를 깨달을 때 내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살아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걸 통해서 우리 주변을 그렇게 밝힐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주인공 불성을 본래 면목을 깨어나게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 찬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너무나도 쉽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수행 방법이 바로 이 수의 찬탄이라는 칭찬과 찬탄에 더불어 기뻐해 주는 그런 공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